새찜스트로 새찜스트로 했는데 모모들이 그냥 아 진짜 덥네요 근데 또 이제 모모들이 어디로든 이 열기를 또 더 해보고 그가 또 재밌게 또 하지 않아요? 아아 아 확실히 모모들이에요 아 확실히 찍었다 모모들이? 이게 갈수록 호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첫 포인트는 아 그리고 평일이니까 평일이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오늘은 확실히 네 맞아요 오늘 또 토요일날 차 많이 막히지 않았어요? 네 괜찮았어요? 괜찮아 괜찮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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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일리 잡창하니 차 샀다고요? 괜찮다 나는 차 샀다고 나는 차 샀다고 나는 차 샀다고 나는 차 샀다고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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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저희가 또 어느새 이렇게 막바지로 또 달려오거든요 아 진짜 저 이제 거의 마지막 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발이 지나갔어요 лед송 2가지 코로나 맞과 ступ 디노 여러분 너희 죽고 싶어요? 사랑해 країій chois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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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환이랄덩 cues 이 상황이 너무 귀여워요 절대 능력하게 좋은 모두를 위해 제발 제가 더 좋아하는 시간을 보여요 네 오늘 사랑해! 사랑해! 이거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사랑해!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진짜 여기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또 옆에서 브로노마스님이 이즈 공연하잖아요 그런데 난 여기서 진짜 감동인 거는 우리 무무들은 정말 해바라기다 진짜 무무들 너무나 고맙고 이게 마마무다 저 무릎끼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콘 앵콘콘이 3일 하는데 오늘이 둘째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아쉬움이 저희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멋진 음악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설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면서 음 뭐해 뭐가 거기에 물으실 분 계세요? 아 물으실 분 계세요? 군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아 뭔가 진짜 시즌이 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마도 마이크를 이제 반년 동안 해왔다 보니까 뭐 콘텐츠를 앞으로 안 할 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 더 아쉬움이 크고 누구들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언제 언제 그러니까 누구를 꽂혀가지고 지금 스포롤이 찾으세요 아하하하 이제 아예 정신을 안 했어요 언제 원하세요? 내일 내일은 내일으로 뭘 해 내일은 다 같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? 다음 주 먼저 준비 저희 월요일 일단 아무튼 너무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어쨌든 내일까지 정말 무사히 잘 맞췄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소감을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까먹네 말을 까먹네 이제 너무 좋겠어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귀여워 아 왜 나 귀여워 진짜 오늘 너무 좋았었고 아니 이게 딱 그 공기에서 느껴지잖아요 뭔지 알죠 이게 우리 무대에서 계속 쓰다보면 이제 아 오늘 무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런 그 기운이 있거든요 어адц од 처음 딱 서자마자 여러분들의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저희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열심히 멋진 음악으로 멋진 무대가 강태니까 이렇게 음원이라도 크게 크게 저희한테 질러주시면 저희가 어디선가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준비불도 챙기고 아물참은 기차프도 옛내를 했을텐데 이 주변에 슬마가 없어도 옛내를 했을텐데 이 좌석을 잡기 위해 열심히 시간을 내서 해줬을 무무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친구니까 그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무무들이 저희는 큰사람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건 무무들 덕분이니까요 앞으로 공연장에서 큰 무녀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공분까지 함께해 주신 무무들에게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정리도 저희 마지막 정리도 BCM 선착상 안녕 감사하지 어떡해 잘 informed 안녕